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아니 이기는 방법. 기물이 지금 차하고 막 달랑 두개인데, 이 문제는 아주 스트레스를 팍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상대의 기물을 아주 주풍낙엽으로 잡아가지고 이기는 방법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. 지금 이 포만 없으면은 이런 수법이 있죠? 이렇게 장군 쳐서. 올라올 때 이렇게 장군 쳐서 먹으면 사로 먹어야겠죠?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느려. 이렇게 장군 쳐서 있는데 이 포가 있어서 이 방법은 안되죠? 그러면은 이 상이 이제 쭉 빠진다. 어디로 빠질까요? 이렇게 빠지면은 다음 장군이 없죠? 이것도 안됩니다. 여기는요? 다음 장군이 안되죠? 여기는요? 다음 장군이 안됩니다.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이 차가요? 맨 밑으로 빠집니다. 이렇게 마장을 쳐요. 이때 궁이 못 내려가요. 궁이 내려가면요? 이 차장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. 그래서 올라... 이 천궁하는 수밖에 없어요. 자 이때부터 차로 장군. 멍군. 아 이제 상으로 막으면서 버티네요. 멍군. 아 악작같이 버티네요. 멍군. 오케이. 멍군. 오케이. 멍군. 예 이렇게 아주 추풍낙엽 싹쓸이 하면서 이기는 방법. 아주 스트레스 푸는 문제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